LG유플러스가 2027년까지 빛통신 사업의 매출 비중을 40%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LG유플러스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, 빛통신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가치를 12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.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전통적인 통신사업 영역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유플러스 3.0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, 라이프, 놀이, 성장, 웹 3.0 등 미래기술에 기반한 4대 플랫폼 사업을 치열하게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.